happens 딩 NCT, 재현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 싶은데 우선 그래도 일단 일단 첫 멘트니까 물 한 번 더 마시고 이쁘게 나와야 하니까 다운로드 닦고 네, 오늘이 일단 첫 멘트니까 어떤 공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 오늘 아마 제가 생일 파트 이후로 가장 말을 혼자서 많이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사실 공연이 제목이 뭐죠 여러분? 뮤트 맞습니다 뮤트라는 공연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직접 또 고른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제 뭐 바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면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팬사를 하다가 어떤 이 시즈니가 왜 뮤트냐고 좀 좀 부정적인 느낌 아닌가? 뮤트? 약간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근데 사실 뮤트가 뭐 이제 조용한 뭐 약간 소리가 없다 지금처럼 이런 뭐 의미도 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VCR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없는 뮤트의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음악과 이야기와 이렇게 하면서 색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의 뮤트도 있고 또 박수 한 번 주세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뮤트가 또 뭐 가장 또 뭐 그런 조용할 때 제일 잘 들리는 그리고 조용할 때 어떤 말이 힘이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연은 뮤트이긴 한데 여러분은 뮤트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여러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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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해! 그거로 다 하셔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연장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딱 2층까지 있는데 근데 2층 여러분도 잘 보여요? 아 귀여워 2층 스크림! 1층 지를 수 없지 스크림!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제가 아직 시작이니까 여러분 같이 공연을 하면서 점점 올라 흥이 올리는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리듬 타고 싶은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몸에 맡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또 아 맞다 이거 재킷 벗으라고 했는데 메탈 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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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상 예뻐요? 아니요 예뻐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좀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컨텐츠 같은 거나 거기서 막 방에서 숙소 방에서 피아노 치면서 울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종종 커버를 막 엄청 많이 하지 않았는데 종종 해왔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목소리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또 최근에는 제가 리무진 서비스에 나가서 또 불렀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와 와 박수 한 번 와 와 그래서 또 새록새록 또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시작은 제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물 한 번 더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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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